쭈리 먹었지? 어? 너 돼지야? 애기 먹지 지금? 쭈리가 너꺼 뺏어먹으면 기분이 어때? 어? 나쁘지? 어때? 나쁘지? 하면 아 그러는 거 아니야? 표정 잘 먹는다 아까 그게 먹기 싫었나봐 허브? 응 혀 때문에 혀 없는데 그거 그래? 응 이거 엄청난 게 예쁜 거? 응 후각이 발달했는데 네 되게 잘 먹네 동영상이야? 한국어는